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중에 어떤 분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? 하나 둘 셋 정국 지금 그럼 정국 에피소드인데요? 다 아끼고 다 사랑하는데 네 맞아요 고르자면 정국 그분이 제일 인기가 많으신 거예요? 정국님이 황금맛내라는 호툼이 있어요 황금맛내 이거 저거 다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래프도 잘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잘하고 영상 촬영 편지까지도 할 줄 알아요 일단 잘생겨서 너무 잘생기고 성격이 귀여워요 재밌어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될 것 같은데 전부 배워보니까 안무 이런 것들 다 코레오라고 해요 정승명수는 안무라는 뜻의 코레오 그래피로 음악에 맞춰 안무가가 창작해는 K-POP 댄스도 여기에 적한다고 춤을 출 수 있는 노래가 몇 곡 정도나 돼요? 한 200개 정도? 정국의 스탠딩 엑스로 세븐 ISTJ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신곡이 나오면 안무 영상을 보며 혼자 하는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는단다 이상형이요 제 이상형은 눈이 좀 띵글하시고 띵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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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동그란 것도 아니고 띵글해요 띵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란 건 아니고 띵글한 거 네 운동을 좀 좋아하셔서 좀 탄탄하신 분을 좋아합니다 본인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은데 또 왜 그래서 반대의 사람이 풀리는 것 같아요 나와는 좀 반대 성향에 네, 내적으로는요? 내적으로는 좀 자기를 좀 열정적으로 하시고 겸손하신 분 연예인으로 치면 누가 있을까요? 연예인이요? 네 방탄소년단 정국 씨? 감사하기 정국 씨? 감사하기 건강하면서 겸손한 정국 씨 물론 정국 씨도 정국님이 겸손하거든요 너무 멋지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안에 보면 노래는 정국의 Seven 어? 정국이네? Monday, Tuesday, Wednesday, Thursday 그 다음 롤링스톤스, 마이클 잭슨 어?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도 있다 Just The Way You Are 다필없고 저 정국 밖에 안 보이네요 루틴니 유스톤 I have a question. Is this actually working? Of course Because we have new songs that like CZA 정국 Yeah we have new songs 정국 정국 4개 들을게 식사할 때는 정국이 형 노래 들어야지 홈프라이어 함께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노래 나옵니다 이제 어 나온다 정국이 형 누구야. 지금 멀티 플레이어 ETS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정국 정국 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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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부터 손동작이 나오는데요, 먼데이 부터에요, 먼데이. 저 춤은? 정국 아니야? 세븐. 오, 저 춤은 우리 BTS 정국씨의 솔로곡 세븐. 근데 이게 어려운데, 이 춤이 되게 어려운데. 정국씨의 이름이 우리 정국인가요? 우리 정국. 근데 그걸 들으셨군요. 그냥 정국이 아니라 우리 정국. 저는 유진스, 우린 유진스. 둘, 셋 동작이에요. 약간 허리쪽이랑 복부쪽을 계속 은근히 하셔야 돼요. 요방 맞죠? 둘, 셋. 오, 잘하셨네요? 네 기준에. 그래도 뭐 포인트 동작은 다 따라하시는 거 같네요. 세븐 데이스 우린. 잘하셨습니다. 정국씨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구나. 닮은 사진이 있어. 근데 본인이 봤을 때도 약간 어? 느낌이 있어? 닮았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? 같이 비교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데. 우리 친오빠보다 좀 더 닮았네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정국님이 내 친오빠라면?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생각했습니까? 제가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팬이었거든요. 그러면 지금 친오빠랑 정국 선배님이랑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생겼어요. 이걸 누르면 정국 선배님이랑 친오빠랑 바뀌어요. 이 얘기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. 정국이 머리로 길러야겠다. 정국이 머리로 길러야겠다. 정국이 머리로 길러야겠다. 정국이 머리로 길러야겠다. 정하영 나 기르고 있거든.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니까. 오빠가 정국이. 누가 그래서 뭐 이제. 1등 해? 누가 1등 해? 이거. BTS 멤버 중에 정국이라는 친구가 요새 엄청. 솔로 앨범 잘 돼요? BTS는 나 알지. BTS는. 아는데. 노래는 뭐. 불타고. 불타고 그러자? 그걸 알아. 불타오르네. 불타오르네. 그리고. 저거. 멤버들 솔로 곡까지 내가. 잘 모르고. 목말려. 빌보드 막 일소라고 그래요. 누가? 정국. 아 그래? 네. 그럼 잘 몰라. 물 좀 줄까? 네 형. 네 형. 1. 1. 2. 2. 2. 3. 2. 3. 3. 3. 3. 4. 4. 4. 냉장고 엄청 잘 돌아가는 거야. 진짜 멋있다 여기. 여기가 패티가 성지예요. 여기가 미텔 다 있어. 야 누구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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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. 이거. 뷔테스. 이거. 이거. 정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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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누구. 정국. 우리 막내끼리 태하는게 있나봐요. 정국 씨 Crazy. 뭐 잘못했어. 정국an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